아니 근데 씨 나이가 지금 47살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 46살에 또 엄마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더 놀랍네요. 저동안에 47살인 것도 놀랍지만 이 초산을 46에 한 것 더 놀랍습니다. 지난해 5월에 엄마가 됐는데 지난해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해 5월에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좀 불안해하고 걱정 많을 때였어요. 최지우 씨는 게다가 내가 지금 노산인데 초산인데 코로나까지 얼마나 마음 줄이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뱃속에 이 아기 퇴교를 했겠습니까? 그때 이런 글을 올렸어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고 코로나19에 마음 졸이면서 준비를 하니 새삼 대한민국 엄마들이 존경스럽다.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출산하시는 예비 맘들도 예비 엄마들도 이 노산의 아이콘인 저를 보면서 힘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엄마 최지우 씨 일상 공개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지우 씨가 SNS를 통해서요. 자신과 딸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 공개된 사진에서 딸이 너무 귀여워요. 아주 조그만 손으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브로콜리로 보이는 이런 채소를 이렇게 막 먹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아시죠? 그 아기들은 어느 각도에 위에서 봐도 옆에서 봐서 뒤에도 봐도 그 볼이 통통하게 튀어나오고 있고 있잖아요. 이 사진을 봐도 참 그런 너무 귀여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 최지우 씨를 닮았을 거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유, 그쵸. 그리고 최지우 씨가 얼굴도 너무 예쁘지만 키도 굉장히 커요. 173, 4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지우 씨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이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길쭉길쭉해요 라고 자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계속 보게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왜 최지우 씨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 특유의 입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아기가 얘기할 때 자기가 얘기하는 그 입 모양과 똑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기 입을 쳐다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과 출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여배우로서는 공백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글쎄, 엄마 최지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이제 최지우 씨가 절친들이 있어요. 고소영 씨나 한예슬 씨 조금 이렇게 좀 또래도 있지만 보면 유호정 씨랑 굉장히 친하고 신혜라 씨, 오연수 씨, 말하자면 언니들이랑 친하다 보니까 이거 뭐 아이들이 굉장히 훌쩍 커서 심지어 대학생, 그 이상이 된 언니, 선배들, 친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나는 지금 혼자서 이제 지난해 태어난 아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일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엄마 일을 정말 일처럼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있다, 책도 사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다른 엄마들이랑 아기들이 잘 먹는 이유식은 어떻게 만드나 이런 레시피를 공유한다든가 생생한 육아 정보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초보 엄마의 설레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